이제 준결승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선수와 이선호 선수의 대결. 잉크를 케이틀으로 걸으면서도 피곤을 느끼는지. 이 선수는 아주 위원한 표정을.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민호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의 있게. 예의 있게. 또 바릅니다, 또 바릅니다. 우리 선호 씨 닉네임 생겼죠? 좀비 파이터. 잉크 흘러요. 한 번 막 하지 않습니다. 이민호 씨도 굉장히 강하죠. 중상상시에 무술로 단련된 몸이죠. 아 손등까지 자유롭게 하고 있는. 굉장히 빠릅니다. 시작. 한 번 두 마리 해요. 덤벼바라기, 덤벼바라기. 한 번 두 마리 해요. 덤벼바라기, 덤벼바라기, 덤벼바라기. 아 기승이 형의. 아 두 번 났어야 되겠네요. 아 두 번 났어야 되겠네요. 잡았다. 은근히 지불 받았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위장 그림의. 독탄거예요, 독탄거예요 이거예요. 안돼. 자! 그냥 복잡아! 무조건 달려들기! 무조건 달려들기! 무조건 달려들기! 무조건 달려들기! 무조건 달려들기! 와! 앤디 귀엽다! 이승빅! 아, 앤디 귀엽다! 아, 양뿐의 중국에 한 수박 상가 딱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준비! 앤디와 김민우 선수는 중심에! 야, 나... 아, 나... 자세 무서워! 자세 무서워! 준비! 앤디와 이민우 선수는 중심이에요! 양은 비슷한데요! 아, 기껏해야겠네! 지금 민우 씨는 참 진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아직까지 좀 연습입니다! 네,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앤디 이상해! 아, 민우 씨! 아, 앤디 이상해! 아, 앤디 이상해! 앤디 지금 제정신입니까? 나한테 눈이 돌아왔어요! 나한테 눈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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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선수의 얼굴 지금 반대표의 양쪽 전부다 시커메요! 이제부터 난타전입니다! 하... 자, 지금부터 난타전이랍니다! 자, 일단 좀 저희가 숨 죽여서 지켜보죠! 민우 씨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자, 간다!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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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ja! 야! 야! 민우 한 자막은 평생이죠 거의! 선우는 상실합니다! 아! 그리고는 민우 간다! 민우 간다! 안 돼? 아니야! 선수로 간다! 민우 간다! 내부티지! 공식! 민우 씨 지금 널 못했어요! 선수로! 선수로! 이민호 선수, 이선호 선수의 대결에서는 다시 한 번 이선호 선수의 정신 결승을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 정말 놀랐네요! 이선호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나가! 자, 솜펜싱! 대망의 결승전이죠! 맞습니다! 좀비! 정필교 씨랑! 좀비, 엔디! 아, 그리고? 좀비! 좀비! 좀비 귀엽다, 좀비! 우리 선호 씨! 이선호 씨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최고의 우승자를 가리는 준비! 아, 진짜 무섭다, 이게! 좀비! 자, 좋습니다! 자, 이선호 선수의 1분입니다! 자, 이선호 선수 또 무표정! 야, 과연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나올지! 정신... 혼인 받으러 갈 수 있다는 표정!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 이거 너무 쉬워! 정필교 선수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짜 신나! 정필교 선수! 정필교 선수! 아, 이것만! 아, 이것만! 또 시작, 또 시작! 아, 이것만!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했어요! 아, 해선호 씨 역시 결승전 같습니다! 오늘 틈을 쥐고 있습니다! 틈을 쥐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나와서 몰라요?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덕비는지 안에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출력! 준비하고 있어요, 출력! pole! 아! 아! 오빠, 그거 장기야! 정답! 아, 정답! 정답, 정답! 아! 아, 정답! 주인사! 예, 3, 3, 3! 아! 야, 언뜻 보기에 통과 제리가 좋지 않습니까, 통과 제리! 조금만 더 쫓기는 자. 구매가 없지 않아. 네. 중요한 게 우리 선우 선수. 자기가 넘어갔어야지. 아직까지 불리한 상황이고요. 1교시 아직까지 좋습니다. 잘 싸워주고 있어요. 야 여러분. 얼굴을 뒤에서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들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손바닥이 얼마나 크면. 한 번에서 그렇게 얼굴을 다. 왜 이렇게 한 방 타격이 너무 세지. 한 방댐인지 아까 말로 없는 끔으로 들어갔어요. 이 정도에 이뤄지면 효동으로도. 아 신발 꿈까지 풀렸습니다. 얼마나 비벼됐으면 신발 꿈까지. 동아 씨가 저런 모습 보인 적 없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동생은 잘해주네요. 다시 한 번 서로 이해를 갖추고요. 이해를 갖추는 게 아니라 기술 준비 중이군요. 앞으로 무너지게. 앞으로 무너지게. 앞으로 무너지게. 뒤에도 싸우십시오 오십시오. 자 일단 네. 크런치 크런치. 비슷해. 비슷해. 비슷한 타격. 시동만 흔들었어요. 잠시만요. 한숨 돌리고 있네. 동북 모십시오 흔들려는 동작. 동북 모십시오 흔들려는 동작. 동북 모십시오 흔들려는 동작. 하정우 씨 같아요. 선배이싱이 하정우.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쫓는 자와 쫓기는 자. 4885. 이상한 데를 보고 있어요. 대부분 긁어졌어요. 자꾸 이상한 데를 봐. 자꾸 시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기가 아니고 리얼 같아요. 어떻게 나가가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초점 없는 저 눈동자. 초점 없는 저 눈동자. 눈동자가 제일 무서워요. 총디 총디 총디. 초점이 없는데 눈싸움에서 완벽히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앤디. 그리고 앞으로. 앤디. 그리고 앞으로. 공격. 마지막. 나 기둘폼입니다. 아니. 상대방에서 지금 멀어지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는 볼링 자세까지. 한 키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번에. 다섯 손가락 움직여 놓으십시오. 한 번만 버티자. 버티자. 다섯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은. 정필 휴제 콧구멍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버티자. 버티자. 온몸에 지금 세포가 다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라. 에라 모르겠다.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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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씨가 원격하지 않습니까? 거의 점수적으로 싸웠죠? 피하는 게 이 색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랑 점수적으로 잘 받아치긴 했습니다만 이선호 승! 아 역시 이선호 승! 아 역시 이선호 승! 그렇다면 이제 뭐 순위 발표가 남아있죠 전화지 마세요 전화지 마세요 전화지 마세요 건벌보인 이선호 승우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은메달 정피그 선수, 동메달 위밑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존디 코리안 존디 존디 존디야 너 정말 미친놈 났어 살고해 존디 자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에 또 대역전극이 가능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또 분발하시고 열심히 파이팅 한번 외치죠 파이팅! 파이팅! 제일 중요한 게 해설 설정인 저도 이번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똑같이 팀 대항전이니까 3대3 일단 편을 갈아야죠 아까 이거 뭐였죠? 그냥 해 그냥 해 이거 한번 갑시다 그냥 해 그냥 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일어납시다 준비하시고 그냥 해 그냥 해 아까부터 똑같아요? 와! 자, ADP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나 안 돼. 정리가 있어, 무슨 걱정이야? 아, 맞아 정리. 이렇게 되면 이 팀, 똑같은 팀으로 세 번째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팀으로 했을 때가 지금 1대1이었거든요. 1대1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그냥 혼자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마지막 게임이니만큼 간단한 미션이 있습니다. 간단한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죠? 앞에 보시는 스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스텝. 한 명씩을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브레인 전진 씨 다가갑니다. 어, 전진 씨. 오케이! 진짜, 다녀와야 돼, 진짜로. 코디, 제작진 상관없습니다. 네네. 우리 이길 수 있어! 아, 좋습니다. 나 스텝들의 마음을 읽었어. 아, 코리안 좀비. 아, 코리안 좀비. 제가 잘 다닌다. 어, 우리 남자. 아니, 내 매니전도 왜 도망가? 아, 엔디 씨 매니저. 어, 좋아요, 좋아요. 아, 가벼운 남자. 저희는 왜 이분을 뽑았냐면요. 우선 별명부터 아주 스마트합니다. 어, 예. 말씀해 주세요. 잡스입니다. 스테브 잡스. 어, 그래요? 왠지 머리 쓰면 스테브 잡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희 세 명이 많이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또 가볍고. 어... 그래서 딱 머리를 썼죠. 저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들고 뛰는 게 중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벼운 친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생각 못 해보셨어요? 아니요. 스텝이 되는 경우. 아, 그렇죠. 역으로, 역으로. 그래서 역으로, 남자니까. 네. 아, 바꿀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로. 이어갑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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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آ keen historian.